시작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야 오랜만이네요 제가 중간에 드래곤볼 파이터즈를 구매해서 하는 바람에 약간 미뤄졌는데 오늘 아침에 파이터즈 했거든요 심지어 오늘 드래곤볼 또 합니다 오늘 아마 엔딩을 불고 왔네요 드래곤볼 게임은 제노보스부터 시작해서 다 조회수가 낫다 고전 명작 드래곤볼 시리즈 강습 사이언 격신의 프리더 초사이언 전설 리메이크 한 게임이구요 한글판독 0.63버전 일보판 0.84버전 한글판독 조바퀴 유튜브 채널에서 엔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이 일보판입니다 나도 아무리 어떨지 궁금하다 저번 시간에 삐꼬르로 카드를 많이 보충한 다음에 전투에 들어갔었죠 프리더 다행이야 프리더 사진을 내가 구하고 싶었는데 오늘 나왔네 시작하자마자 싸우러 가죠 어둡니 프리더 프리더 바로 싸우러 가겠습니다 저번시에 카드를 모아놨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모아놨던 거 맞지? 흠흠흠흠흠흠흠흠 스티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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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야 맥스 카드라고? 4카드 버려야지 그럼 카드 너무 잘 나왔다 야 아까 그 맥스 카드로 딱 도착했으면 꿀이었을텐데 아니네 여기? 여기냐? 아 이렇게야? 카드 좀 애매하네 프리더 두번째 형태죠 저번 시간에 첫번째 형태는 싸웠습니다 체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1200정도 느꼈는데 실제로 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스카우터가 파괴가 되거든요 너무 강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높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대군볼 파이터지 끝나고 제노버.. 바로 RPG로 돌아가는 제노버스 RPG 파이터지 순으로 우리 사제 공격이 되거든요 안되는군요 마라가 없군요 그리고 우리 피콜로가 마라가 굉장히 많으면 레벨업 잘 돼서 이거 써야죠 마강포 써주고요 베지터로 겔리포 얘네로 이제 써줘야겠죠 합체기술 조기원탄 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야무치는 안 줄었다? 어.. 얘는 줄었는데 좋아요 합체기술 써주고요 평탄은 진반이가 때려주겠습니다 소리가 약간 크지 않나요? 살짝 낮출까? 볼륨 믹서 6 자 나 버프도 안 걸고 지금 쐈죠? 정신줄 났어요 94 3방이면은 괜찮죠? 합체기술까지 야무지 강합니다 근데 체력이 약간 많지만 방어력이 낮아요 사실상 그렇게 보기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방어력이 야무엇 그.. 차오쥬 수준이에요 허풍선입니다 야 강하다 광살포 마강포 다 맞아주고 있죠 방어력 3으로 맞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데미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카운터를 안했는데 한 5,600 들어갔겠죠 뭐 원래 첫 턴이 가장 아프기 때문에 음 다행히도 강력한 녀석들이 말해주고 있죠 방어력이랑 체력 전부 다 내는 놈들이 한글판이랑 아 그건 아니지 다르게 만화랑 체력이 턴마다 조금씩 찹니다 랩이 높은 피클롬 많이 차더라구요 제가 카드를 쓰고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안일했어 카드 무조건 써야되거든요 아낄 때가 아니야 자 개왕으로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배트슈트는 방어력이고 개왕으로 데미지를 아이 폭발폴맞아버렸네 올리기 전에 아 야무치를 올렸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 배지털 안올렸는데 내가 아이 미쳤네 진짜 정신 안차려? 배지털 왜 안올렸어? 약한 두명 먼지 올려주구요 야무치까지 가자 초신소 없니? 있네 하나 이걸 배지털 주죠 그냥 음 어쩔 수 없다 천진반 주고 싶은데 진반이는 노력해 자 카드를 보시면 지금 막 카드가 두개로 우마한 카드를 써서 전체적으로 올려주면은 한 번 더 맥스 카드가 없다 합체기술 쓸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다른 합체기술이 없기 때문에 카드는 되게 잘 나왔는데 좀 아쉽네요 그 외에도 맥스 카드인데 저거는 지치 써야지 여기까지만 해둬도 충분히 이가 아니라 브리브 써주고요 5톤 동안 경험치 상승 때리자 이 체력이면 버틸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마광포를 아니죠 정신질 놓았죠 폭렬마파를 쓰고 마섬광을 써야지 쓸 수 있죠 사제공격 써주고요 개인적으로 초능력 기공포를 쓰고 싶은데 아 됐을지 모르겠네 기공포를 쓰고 초능력을 초능력을 쓰지 않는게 낫겠다 아 이건 좀 아니다 도돈팔 쓸 순 없고 그냥 그냥 꼬라 박자 강력한 기술로 넣어주겠습니다 합체기술 썼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배지스타까지 배지스타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아 이 게임은 위에 있는 가장 카드의 위에 있는 드래곤불 모양이 공격력 중간 이제 문파로 자기 문파에 맞는 것을 쓸 수 있고요 피콜로의 제자라던가 피콜로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카드로 쓸 수가 있죠 마지막은 방어력에 해당을 합니다 방어력이 너무 높았네요 이번 건은 잘 들어갔는데 사전공기 사신공기 공포 단일 데미지로 거의 톱 레벨로 데미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130 훌륭하죠 방어력이 보다시피 좀 많이 낮네요 기누특전대부터 좀 약해 보스가 베지스터가 너무 셌어 갤리포 야리크호 써주고요 이거는 이번 이번 턴에서 크링을 빼고 달리면 될 것 같은데 막 카드가 없네 광살포 평타 때려 크링 빼고 야무차로 쓰고 베지터로 갤리포 쓰고 짐바니로 기공포 쓰고 아냐아냐 짐바니로 기공포 쓰고 차우즈로 묶습니다 안 맞게 들어야지 아 방 1이다 이거 묶으면 대박이다 데미지가 높은데 지금 7인데 138 많이 들어갔죠 어 조기탄 쎄 문 열어놔서 댕댕이가 막 짙네 문 열어놔서 댕댕이가 막 짙네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턴을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한 턴 더 갈 수 있겠다 바빴어 그냥 기원잠 아냐아냐 자폭 한번 때리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그냥 기원잠 써 기원잠 기원잠 저기까지 쓸 일도 없어 때려 이방 아 좋은 기회인데 약간 날려먹었네 123 갬이 잘 박힌다 150 180 180 금방 잡을 것 같은데 푸르자가 약하네 야리꼬 그렇지 준수하죠 세진 않은데 들어가죠 딜은 아 저렇게 1카드로 1방이어도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야 베지스트 너무 아픈 거 아니냐 멀쩡하니? 한 턴은 버티겠다 점사만 안 당하면? 진짜 방어 카드 들고 그렇게 처음 하시면 안 돼 푸알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카드가 마 카드가 맥스 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궁 쪽이 있네요 이건 이렇게 가야지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조금 애매한데 마강포를 다음선에 쓸 수 있다고 치면은 포포야 진반이 가자 진반이 가자 마강살포 사신권 기용포 초능량 한 번 그냥 쏘는 거 한 번 아 형사 때리고 좀 애매하다 둘 중에 누구 해야 되지 얘로 하자 아 얘로 하자 에너르기탄 쏴 줍니다 바로 3에다가 사신권 기용포 사신권 기공포 한국어를 못하기 시작했어 192일 얼굴 바뀌었죠 지금 윙크하고 있죠? 두 번째 형태 이미지는 좀 구리다 야 아냐 아냐 잘 피했어 저거 피한거면 세이브야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야 진반아 맥공이라고? 제발 혹폴법만 쓰지마 아 미쳤어 진짜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신용 안쓰고 잡을 수 있겠다 다음 턴에 한 번 막아지는 거죠 느낌상 느낌상 잘 박히고 있어 보기와 다르게 방어력을 올려주자 한 번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쓰지마 잘 생각하자 카드는 나쁘지 않아 그렇게 솔직히 마강포만 쏴도 나쁘지 않아 방어력도 충분해 방어력도 충분해 데미지 올려주고 여기까지만 컨트롤하고 방어력 맥스 카드 매겨줍니다 살아야되니까 체력을 채워야겠어 천도사로 이렇게 채워주고 180이면 많이 위트위트하긴 하는데 저거 애매하게 죽어서 겸없이 못 먹으면 끝장나요 이렇게 하자 크리링을 빼 크리링을 빼고 마.. 마강포를 쏴야겠죠 마강포를 쏘고 폭렬마판을 쓰고 쟤를 배제하고 때리고 야 너 아직 사신권 남았어? 왜? 너 쓰지 않았냐 전투를? 이상하다 쓴거 같은데? 이상하다 쟤 쓴거 같은데 분명 맥스 카드라고? 아 그건 아니죠 97 나쁘진 않네요 폭포에 힘으로 저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댕댕이 왜이렇게 짓냐 하루종일 아까 북어 채 좀 물에 담가놓은거 굴려놓은거 줬더니 신나서 짓네 아 버틸만 하게 나오냐 어 하게 나온다 선 버프 못 때렸죠? 어 이대로 가면 되죠 그냥 이 턴 이제 끝내줘 때려서 좀 힘들다 야 아 1부족 1부족해 맥스 데미지야 아 좋아 잘 버틴다 진짜 잘 버텨 피콜로는 튼튼해 재생력도 좀 높은거 같고 3방 폭렬마파 안죽었니? 야 잠깐 배짖어 지터야 마누라한테 회복받아 안죽겠지러면 쟤놈 저것도 걸어놨는데 텀마다 눈에서 빗물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방일자리 누가 할거야 아 니가 해 그냥 야 이거 빼야된다 음 니가 하고 기용포 쓰고 어쩔 수가 없다 이 버튼에 죽여 30 잡았네 52500 야 52500? 미쳤어 진짜 겸실 빨아먹어줍니다 4번의 전투를 더 높은 겸실 받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 이 incurONG 끝 신나서 진짜 신났어 놓아주는 것봐라? 이거 연전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까? 얼마나 끔찍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야 이제 아래에서 싸우는 건데 이거 다음인지 이거 다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도록 하죠 좋은 컷도 그냥 쓰겠습니다 잠몸이랑 좀 싸울거기 때문에 다음이었던 걸로 이거 한 번 가보자 그래도 흠흠흠흠흠 폭발파 확산 에너지법 못쓰죠 지금 아.. 기용포 써 그냥 소중력 쓰고 쏴라 기공포 야 초기원전 초기.. 소중력 기공포 나가네 이제 야 623? 저거 한턴 묶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제 나간다 야 드디어 배웠다 끝물인데 배웠어 70 90 53 79 1질 1카 서로 1카야 100 강하다 공포 폭렬바파 까메하메하 까메하메하 때려 그냥 때리때리 그렇지 141 미친 데미지 좋구요 QE가 둘이 나왔기 때문에 경험치가 짭짤할거에요 그러면 원래 Z에서는 프리저랑 오공이랑 싸울 때 QE 종족이 나오지 두명정도 서로 막 죽이지 그렇지 죽었냐 그렇지 2024레벨 약한 녀석일수록 레벨업이 레벨업하는데 들어가는 경험치가 적어집니다 신기하죠 재수없게 나올수도 있으니까 자 원래 여기서 나와요 아끼자 잘 아껴놨네 내가 오공외의 녀석들도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늘 로가다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거 다 다음 전투하고 뭐 몇번 하면은 끝날것 같기 때문에 좋은 카드 썼네 좋은 카드 썼네 간식 좀 물리고 와야겠다 하수 짓는다 아이고 아이카 이거 이 자식 이거 정신 못차리고 또 기어나와서 아이 겸치야 아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겸치 추가를 바를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쏘니 이해가 써야지 에너지파 이제 총력 쓸 필요가 없잖아 자폭해 자폭을 하지만 죽진 않는 깔끔한 게임 야 맥스카드다 에너지파 그렇지 이베사빔 데미순바 재배면은 없애버렸던 기술이에요 역시 훌륭해 자 빨리 겸치 싹싹 빨아먹자 줄 때 받아야지 자동 가자 에너지파냐 그렇지 맥스카드 에너지파 싸는데도 안죽었어 입에서 빔 터마다 입에서 빔 회복량이 이제 그 정도가 됐죠 터마나 입에서 레이저 쓸 수 있는 야 2턴 남았대 레빌업 레빌업 회복해주고 겸치가 아직 부족하다 겸치가 더 필요하다 카드도 보충해 놔야죠 많이 쓰진 않았지만 변신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프리저가 그리고 이 다음은 굉장히 카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전은 연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카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남았거든요 아직 열심히 해야됩니다 열심히 해야됩니다 사실 이렇게 카드를 모으는게 대부분이 아닌가 이 게임에 10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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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필요한 카드 싹싹 먹었죠 필요한 카드 싹싹 먹었죠 아.. 선두 선두 좋구요 부활 그렇지 완벽하다 개항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개항 있으면 좋아요 그게 필수가 아닌가 싶을정도 중요하거든요 초신수 있으면 좋아 있으면 좋아 제발 그렇지 2장 좋죠 공방 1명 업 한전투에서 신용 제발 그렇지 아 아 처음에 저게 나왔는데 안 들어가네 200원 250원 있으면 거기서 이제 더 안 모으고 엔딩까지 카드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만 나와 오 야 이거 진짜 기적이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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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다른 거 눌렀는데 맞춰버렸어 오늘 되는 날인가 봐 멘보좀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베스터 여기가 전투력 순으로 간다 그렇지 레벨 채가 나지만 전투력 채는 나기 때문에 아니군요 어이 센데 나름 센데 아냐아냐아냐 그래도 역시 클릭이야 베스터가 열심히 해줘야 돼 베스터 말고 해줄 놈이 거의 없어 오 잘나온다 카드 아 브리프 박사는 약간 땡겼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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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는 날이야 진짜 되는 날인가 봐 이렇게 안 맞거든요 할머니를 많이 보긴 했는데 아 싸워야죠 겸치 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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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아냐 이거 쏠래 이걸 하나 더 높게 쓸래 마광포 마광광살포 사신건 평타 이 정도는 쏴줘야지 야 397이요 미쳤어요 폭발파 사신건 기공포 아 울맛 좋다 아 모래섬 느낌 쎄한데 한턴 남았고 겸치 1680 먹어줍니다 굳이 회복시길 필요는 없지만 까먹을지 모르니까 이 옛날 게임의 맛 어어어 야 왜 이렇게 잘 줘 진짜 미쳤나봐 야 오늘 미쳤는데 미쳤는데 진짜 야 오늘 엔딩 보라는 거야 지금 오늘 게임 놓아주라는 거야 아 5원 남았다 이거는 팔아야 된다 B카드 하나 사고 레벨업이나 하자 이제 B카드를 사서 사용을 해줘야지 써집니다 이제 B랭크의 카드가 한 번에 보유할 수 있는 상한이 올라가는 거죠 노아이템으로 깨려면 레벨업 진짜 많이 해야겠다 깬 사람이 있긴 할까 야 뭐하냐 그냥 저거 왔다갔다 하자 야 마커 두 개네 맥스 마커드 빨리 나와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좀 구리게 나오긴 했는데 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룩팔파나 맞아 사신권이나 맞아 야 메카 두 개네 이제 마강포 야 마강포는 못 버티지 그래도 맥스 카드 마강포인데 휴이 따위가 그렇지 이쁘게 들어갔죠 야 겔 상대로 그걸 쓴다고 어? 아 그건 아니죠 승부 많니? 아 둘 남았구나 광살포 잡았쇼? 500 500 미친 데미지 확산 확산 자동 킬 그렇지 겸치 겸치 받아먹어 줍니다 브리프 박사 좀 쓰자 이거 쓸만하다 솔직히 아 이번만 싸울까? 아 1억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보다가 하자 야 문파 카드 좀 봐라?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기저귀 카드 배어? 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안나오네 무시무시한데? 야 미쳤는데? 초신술 준다고? 아껴 또 어 다음 파스에 필요한 거 딱 살 때 그때까지 아끼자 그렇지 아 이때로 나왔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좀 아니지 않나요? 광포 쓰세요 피콜로를 내버려둔다 제일 비싼 피콜로를 그렇지 한 방에 보내버렸나 본데? 254 음 광기가 필요가 없어 너무 강해 혹시 베지타 S 콤보 있었나? 잠깐만요 있어도 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아 한번 피콜로 꺼나 보자 아 베지타는 됐고 사실 피콜로가 많이 쓰이니까 이제부터 잠깐만요 피콜로 같은 경우에는 사제 공격이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녀석 이라는 게 있네 원기옥 15번 이베서강선 25회 마광포 45회 엔는 5번 아 이런 게 있어? 야 되게 센가 본데 4인 필사기가 4인 필사기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5공을 거의 안 쓰니까 5공이 너무 이 게임에서 안 나가 거크 1,290 레벨업은 못했지만 카드를 슬슬 카운터해서 가도 될 것 같네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 지금 전투력이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어차피 카드 교체해야 되니까 저거까지는 해버리자 4카드 필요 없죠 1카드 필요 없고 맥스 카드 나왔고 카드도 잘 뽑히는 것 같애 부활 카드도 잘 뽑히는 것 같애 오늘 되는 날인가 본데 약간 아쉬운 카드도 다 교체해주고 우니어 떠나지 마라 그렇지 별로 비싼 카드는 아니지만 필요한 카드니까 아 뭐하니 아 뭐하니 스커드 필요가 없어 이제 싸우면 안되죠 카드 모으고 있으니까 싸우면 무척 리셋다니까 우망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망이 나오려나 그렇지 방어 카드 다닐 신 신 신 좋지 않아 나쁘지 않지 왔다 맥스 카드 신 신요 신요 아 뭐했니 왜 나를 못 믿었니 스스로를 아 진짜 혐이다 진짜 도대체 얼만큼 한 것 같은데 가자 맥스 마 카드 두 장 이거 팔아야죠 그럼 축축 간다 갑자기 천천히 간다니까 천천히 가면서 보충한다 그러니깐 바로 축축 간다 바로 뭐 뭔 반응이냐 벌써 와버렸어 천천히 간다고 나 나메크 성 나메크 마을 한번 갔다 올래 자식들 저거 아 왜 자꾸 얘 카드가 나와 이거 하고 거북이 등급 해야겠다 아 자꾸 오군 카드만 나와 됐다 왔다 드디어 왔네 나 나 나메크 마을 간다고 어디 온 거냐 저기네 별상 뭐지 가도 되는데 뭐 어차피 오기가 좋은 거 음 갔다 가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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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동료였던 애죠 동료 3개? 태사가 많다 아 아 합체했네 얘랑 그런 거 같죠 어 체력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십 몇 어 그런가 보다 마라가 진짜 안 올라가긴 한다 어 잘 왔다 야 오를 줄 몰랐는데 어 와 야 에 아 스 이 수 많다 아 뭐 합체 기술도 세 개나 있고 지금 멤버로 어 문제 없어요 생각해 조만간에 그 세상에서 제일 강한 녀석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궁금하다. 써질까? 한번만 연습하고 들어갈까? 그니까 손오공 아 손오공이 없지 병신 손오공 원기옥 15번 이베서강선 25회 마강포 45회 크릴링 에너지파 55회인데 에너지파에서 막힐 것 같애. 안될 것 같다. 확실하게 안되겠다. 왔다 그자 새로운 노래님 저것은 변신할 것 같으니까 쓰지 말고 자 어딨어 박사님 혹시 모르니까 스카우트 한번 쏴줄까? 아냐 스코 쓰지마 돈 아까워 버프 초신수 가장 완만하신 분 주고 싶은데 아냐 일단은 오반 주자 오반 살아야지 오반이 피콜로랑 데지터 데미지까지만 됐어 이정도면 됐어 이정도면 과자 과자? 사제공개 과자 조기원 참 과자 평타 과자 갤리포 과자 과자 합식술 첫방에 두개를 박아버리는 피한다 이거지 200 200 합식술인데 200 5방이어도 75 야 많이 세졌는데? 방어력만 봐도 합체공격 239 와 이렇게 쳤는데 500밖에 안단거야? 전부에서? 괜찮게 쐈다 너무 예쁘게 쐈다 이거 또 나가잖아 잠깐만 합식술 먼저야 총력기공포 쏴주고요 쏴주고요 망원강살포 갤리포 아 너무 중간이 없다 야 마센권 하나 니가 때려라 가자 야 합체기술 S콤보 바로 3개 꽂고 간다 200 데미지도 쎄고 한턴 묶는 것까지 한턴 묶여버리면은 약간 이런식으로 2번턴에서 속도에서 밀려버리면은 공격이 뒤로 쳐지죠 공격이 뒤로 쳐지죠 방금 1이야 샌고 그렇지 야 엄청 꽂은 것 같은데 천 꽂은 것 같은데 이 두턴만에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카드 이번턴 버리라는 거냐 나한테 막자 한번 야지로버이니 야지로버야 소속력을 확실하게 묶어 쓰지 말고 저거 확률인 것 같으니까 5번과 얘랑 얘로 야아 버틸마하지 강하다 야 야무치 강해보인다 좋게 보니까 음 이번 턴은 버린 턴이었고 솔직히 200만 까도 이득이지 200 넘게 까겠는데 야 지대로다 야 지대로다 광살포 야 마센꼬 너가 써야지 겔릭포 사신권 기공포 조기단 평타 방으로 3 괜찮죠 100 사신권 기공포 맞아야 된다 제발 282 센꼬 어우 야 370 방살포 평타 피한건 상관없어 500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600도 600 버텨봐 다음부터 천진만 빠진다 와 메카라고 널려서 없어 일단 니가 넣어 기원참 조기단 나머지 약간 애매하네 못쓰니? 아 그냥 써 그럼 바로 일자리로 니가 때리고 아 맥스 때려 얘가 때려야지 얘가 세니까 디디 아 맥빵이야 약간 좋았는데 아 120 이래도 120이야? 역시 동아의 힘은 달라 140 7 150 200 200 괜찮은데 의외로 250 카드 잘 맞추면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거 없나? 상대에 방어 등급이 떨어지는 거 카드의 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 270 아 270넣고 폭발파맞는다고? 오바죠 진짜 남의 구성은 세다 300 마라가 너무 꿀려 아직 표정도 안 바뀌었거든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제조 그리고 사이오인까지 버프 주고 나머지 알아서 때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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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냐 마강포 써야지 얘한테 이제 강살포 쓰고 니가 마강포 쓰고 마강포도 많이 써야되니까 겔리포 쓰고 기원잠 써주고 빨리 쏴 30 오우야 100 광살포 2방 250 저런 쓰레기 카드로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회복 좀 해주고 시작할걸 마라 전체 채워주는 그런 거 없나? 야 바뀌었어 표정 380 바뀐거 기준으로 해서 바꾸자 125 150 아 걘 맞아도 돼 체력이 왜 또 풀이냐 쟤 왜 저렇게 튼튼하냐 콜로 또 용신 안쓰겠는데 나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쓰자 신용 도움 졸랐어 개사기야 마너도 안썼는데 써버렸어 아낄 필요가 없지지 여기까지 왔으면 죽여라 광살보 얼굴 되게 웃긴다 쟤 갤리포 마광포 입에 꽂았고 이미 300 어 잘들어갔지 예쁘게 기원잠 사신건 기홍포 역시 안죽었어 난 성균진명이었어 니가 싸라 니가 싸라 솔롬이 없어요 너 근데 사직격격포 또 쏠 수 있냐 일단은 잡곡이나 때려 아냐 오바니가 센거 때려야지 아 근데 방어력이 좀 니가 해라 죽어도 운명이다 가라 광살보 100 진짜 꾸준히 잘 들어간다 수류탄 터져주고요 50 저 50 들어가는 것 봐라 목숨을 건 공격인데 갤리포 60 60 이거 마광포다 일단 꼬꼬 생각해 나중에 뭐 넣을지는 일단 꼬꼬 생각해 아 이거 사신건 넣어 아냐 마카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거로 써 두 장씩 세지네 나머지는 평타 쳐 그래 사신건 맥빵이야? 잘 쓰긴 했다 어 야 잘 썼다 야 6만 28 26 26 25 25 25 25 야 훌륭해 변신한 최후의 최종 형태 표정 좀 봐 야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아 우리 오공이 레벨 몇이야? 오공이 활약해야돼? 27 27이야? 하하 야 피콜로 너무 센거 아니냐? 개연권도 쟤 액티브란 말이야 가자 여기서 이제 비밀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깨주면은 도움이 되는데다가 지금 멤버면 레벨업 하기도 좋거든요 레벨업 할 생각은 없지만 카드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쏴보자 한 번은 쏴보자 야 자봉도돌이야 나오는 것 봐 턱 바뀌었어 멤버 야 이거 뭐냐? 이쁘게 쏴봐 혹발파 쓰고 마강포 쓰고 예쁘게 잘 쏜다 야 니가 이걸 쏘면 안 되지 이거 쏴야지 그렇지 마강 광살법 377 얘는 상대가 안 되지 브리퍼박사 카드로 겸치를 굉장히 높게 받아먹을 수가 있죠 조기단 승인 손빠박사피 우 으 우 우 우 우 우 우 야 왜 이렇게 지치지? 파이터즈가 너무 힘을 뺐나봐 솔직히 힘 뺄만한 일은 없었는데 힘이 빠져있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원격이다! 아 그래 이미지가 좀 야! 아무리 잡몹이어도 그렇지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야? 박산 라메하메야 아닌가? 그냥 에너지판가? 뭐 어때? 쏴라 야 그냥 포가 저 정도라고? 오공은 오공이야 가차 없잖아? 그렇지 뭐야 오 기공포 오 그렇지 오천 경험치? 미쳤네 그냥 퍼주네 그냥 그냥 줘버리잖아 경험치는 아 싸워야죠 쓰레기지만 자동 내가 손을 댈 필요도 없어 이 정도면 왜 저따위로 나오냐? 왜 저따위로 나오냐? 왜 저따위로 나오냐? 네 사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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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서빔 이비서빔 이걸 한털에 못죽였다고? 갤릭폭 그렇지 2천 야 히들 많이 준다 그래도 딴 놈이라 이건가? 빠바밤 카드 주세요 신용 주세요 신용만 있으면 돼요 그냥 둘 그렇지 베트셔츠 2개 사도 되죠 이제? A 카드는 안되네 역시 5개까지 하나 그 외엔 필요 없는데 야 이것 좀 있으면 좋겠다 사고 이정도면 되겠다 신용 없어도 깰 것 같고 객장판 따위는 음 프리저가 문제지 프리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휙 어 어 그렇죠 네 광살복 뭐야 사신건 에이 에이 자식들 저거 야 근데 남의 그 데타세 안달아 달아도 방어록도 안달고 버티는것도 미친듯이 버텨 체력회복도 엄청나고 원기요 방어록 일자리한테 미친데 미친게임 2775 황당하다 황당해 야 이거 오금고 버리면 안되지 맥스카드 야 카드 잘나왔는데 아 그래도 두번은 싸워야 될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거북이 등껍질은 그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거까지 오우 야 아니잖아 어 진짜 안나오네 오늘따라 염나 아 염나는 염나를 원한다 나는 그렇지 야 자봉새 도돌이 하나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기본이지 포컬파 포컬파 깽끼요 어라베기 크라헤 미칫다 미칫어 미칫다 미칫어 이거 한턴이 끝나는거 아니야? 데미지 너무 예쁜데 배분 아 맥스카드가 하나 있네 아 카드 되게 좋다 얘네 다 좋네 아 야 이제 다 방어력 사기권이라고? 전부 다? 미친게임 단백 확산 확산 야 이 적 데미지 저게 뭐 있네 포컬바 황살쏠 황살쏠 마 광포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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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릭포 원잡이다 야 200 망포 맥스카드 미칫 맥스카드 야 5700 28 26 어썸 카드가 굉장히 잘나왔거든요 지금 마 카드가 넘쳐서 교체할 정도 잘 나왔는데 아 폭포 필요한데 아 폭포 있지 아 부르면 엄마도 있잖아 마카도 쓰고 좋아 안 좋아 아 뭔가 되게 졸립다 진짜 힘 다 빠졌나 보다 게임은 졸다니 빠져야지 어 효진수 좋아 어 신용 왔다 진짜 왔다 야 너 브리프까지? 미쳤어 그냥 야 말하는대로 야 저저저저 다 순서대로 있던 것 봐 기적의 기적의 가능성을 뛰어 넘었어 야 거북 카드 하나만 줘 거북이 기술 쓰게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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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북 아 이거 솔직히 오바야 꺼북 방어력이 꿀리던데 이제 아 왜그래 카드 다 잡고 싶다 진심으로 아 왜그래 이거 아 야야 거부커 나왔다 아 참 이거 좀 애매하단 말이야 방어력 저거 1위면 못쓸텐데 그래 차라리 저거 쓰자 이제 극장판 보스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신비한 전투력을 느끼게 되구요 극장폭스 슬러그와 타레스를 만나게 되죠 타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색이 원래는 약간 이제 검은색 밝은 검은색 쪽으로 나오고 이것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나오죠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좀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극장판 이미지 슬롯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놈 같네요 그냥 여기서 이제 오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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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가 합류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로 적었더라구요 왜 오공이 3명이냐고 이제 몇 명이나 있는거냐고 한 명 오공 한 명은 타레스 한 명은 버둥입니다 오공이랑 버둥 그렇쳐도 타레스는 이제 하급전사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없어서 그리고 비슷한 걸로 제너보스에서 굉장히 강력한 콤보를 쓸 수 있었던 캐릭터였는데 자 먼저 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죠 어 기본적으로 까먹기 전에 브리프 박사 먼저 쓰고 그리고 스카우터를 쓰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얘도야? 쟤도야? 아 무슨 쟤도 저래 야 하나 비네 거대 원기욕이잖아 이게 그냥 원기욕이고 그냥 원기욕 쓰자 그냥 원기욕이 그건거 같다 커맨드 사제공격을 쓰겠습니다 맞지? 쓰고 타레스 먼저 해치우죠 다음 이제 조기 원탄 아 왜 개를 노려 조기 원탄 남은 한 명은 진반이 때려줘 멤버가 많아서 내가 쓰는걸 까먹었는데 버독을 쓰면 좋아해요 내가 까먹었는데 버독이 셉니다 됐어 한턴 정도는 뭐 한턴 정도는 쉬라 그래 오자마자 활약하면 미움받아 둘 다 꽤 세기 때문에 알아서 버프카도 안주고 참 깡따고 좋죠 드럽게 아프네요 4명 4대씩 때리네요 미친놈들이 원기욕 그렇지 먼저 버독 레벨 30이나 되네요 미친놈이 카드 좀 쓰자 너무 아낄 순 없다 더이상 아끼는거는 좀 과하고 과하면 아니암만 못한 버럭 너무 많이 썼나? 됐어 귀중한 카드인데 막 써버린 것 같다 사용해 사용해 야 기술이 좀 많아졌네요 뭐 이상한 기술이 생겼죠 베니스터도 어바니도 마강포 카드가 그렇게 약간 그런식으로 있진 않네 사실 천진반 같은 애들이 이제 지구 쪽 애들이 야아 들어가냐 350? 합치기술보다 훨씬 강해 개사기네 쟤만큼은 챙겨줘야겠다 쟨 80 들어가는데 왕자님은 어쩔거야 이거 너무 쎄잖아 광포 광살포 어? 50 버프 좀 줄까? 어우야 아 폭발파냐? 아... 킬드라이버일줄알고 약간 맘 났었는데 위험하죠 이거 브로는 가차 없거든요 근데 버독은 진짜 세네요 볼미크 저렇게 강한건지 모르겠는데 볼미크 저렇게 강한건지 모르겠는데 오바나 힘내라 해상 손자 아냐 야 이거 시... 시간대가 정말 어이... 버독만 쓰자 버독만 쓰면 충분할 것 같다 저쪽 아끼고 다 아껴 어 다 아껴 다 아껴 버독만 쓰면 내 생각에는 문제없어 달아 버독아 자 광살포 애매한데 이렇게 하자 아 너 아직 못썼구나 합체기술 아 너 아직 못썼구나 어차어 눈명이야 나 카드 두 장이 있었어? 잠깐만 뭔 카드 쓴거야? 아 네가 썼지 어 야 뭐 어떻게 된거야 너는 아 썼네 이렇게 썼어야지 어 이렇게 써야지 뭐한거야 사신건 쓰고 쓰고 야 묶어라 한번 쟤 묶어 그렇지 아 그만 쏴 미친놈아 연탄 아니잖아 야 데미지 왜저래 야 신용 또 써야되니? 빨리 보내버려 오방이야 야아 딜 진짜 세다 야아 표정이 안 바뀌어 저렇게 세게 맞는데 버독 진짜 너무 강한데 버독 물방해하겠는데 지금 심한데 쟤? 야 사신극 용포가 80인데 겔리포 야 야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천도사 신이 오바닐 올려주고 야 이거 진짜 빡센데 좀 오바야 어 쟤는 좀 오바야 주장 써? 어 주장 써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돼. 그렇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자... 뒤집어줘야지 한 번. 저렇게 나와버렸으면. 금발 런치에 있어. 금발 런치. 모든 카드 뒤집어 주고요. 어우, 야. 끝내주고 나왔죠? 할머니로. 방어력. 방어력. 저걸 잘 이용하면은 더 카드를 잘 볼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하자. 너무 귀찮아했어. 내가. 부르면 엄마 카드. 그렇지. 잡는 거야. 잡는 것이야. 나머지들. 썰거지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가 써야 돼. 쓰고. 야. 맥스 카드 써. 그냥. 쓰고. 너무 카드 애매하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애매하다. 둘 중 하나요? 셋 중 하나요? 광살표 써야지. 그럼. 이거. 아, 그냥 써. 네가. 사신권. 기용포. 버동 맥스 카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버동이 너무 강하다. 대형 원격보다 훨씬 강해. 말도 안 돼. 프리즈조차 한방에. 죽음을 보기한 그녀. 아, 야. 데미지 왜 저래. 얼굴 바뀌었죠? 탈에서 세네. 촉. 펑. 들어간 거야, 딜. 못 봤는데. 광살표. 66 들어갔다네. 자오즈. 뭔 짓이냐. 그렇지. 네가 좀 맞아줘. 그렇지. 네가 좀 맞아줘. 넌 아닌데? 아, 야. 쟤는 아니야. 차오즈는 안 돼. 카드 어때? 아, 카드 이거 무리수야. 차오즈 기술 한 번을 못 쓰네? 이대로 가자, 카드는. 하나 꺼름직한 게 있긴 한데. 내가 너무 막 섰어, 옆날을. 이걸 메카로 만들고. 오룡이 말고 누구였지? 어, 그레고리로 뒤집어. 어. 뒤집기. 벌러덩 조합. 포야. 저서 기망이야. 용 체력이면 어느 정도 버티겠다. 쓰고. 쓰고. 아, 조기탄 쓰면 안 되지. 얘로 써야지. 가성비 신경 안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쓰고. 아, 잡겠지? 무조건 잡겠지, 여거는? 양심 있어야지. 잡아야 된다. 애매하게 기원점 일단 쓰고 애매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아예 죽여줬으면 좋겠어. 죽인 다음에 필살기 들어가게 해줘. 그래, 겟리프까지 써서. 죽인 다음에. 다음 녀석에서 들어가게 해줘. 안 된다면 뭐. 1카네. 1카에다 맥스. 최고 데미지. 615. 미쳤어. 야, 죽었다. 약하죠. 폭풀파 없으니까. 생긴 것 좀 봐라. 아, 남의 그 성인. 아, 남의 그 성인. 같은 남의 그 성인끼리 너무 한 거 아니니? 아, 피클론 안 죽으니까. 아, 쟤는 체력이 엄청나게 차죠? 뭐, 40세 차는 것 같은데. 미쳤는데 쟤. 왜 저러냐? 뒤집어 한 번. 그레고리 어딨니? 그레고리! 그레고리! 그 뒤집고. 그 나쁘지 않지. 연마 한 번 쓰고. 싫지. 못 쓰는 카드가. 나 이거 왜. 뒤집었냐? 아, 이거 해 그냥. 뭐 어쩔 수 있나. 하나 더 써 그리고. 깔끔하다. 마나만 채우면 되네. 그렇지. 가자. 그렇지. 얘 남아돈다. 얘 남아돌아 아주. 그렇지. 가자. 아, 택배 왔다. 아, 냉동고기 왔다. 아, 씨. 잠깐만요. 나 방송 기지 얼마나 됐지? 나 꽤 된 것 같은데? 한 시간 넘었죠? 지금. 택배 지금 왔으니까. 한 시간 내놓으면 녹을려나? 한 시간 내놓으면 녹을려나? 장소 끝나고 넣었지 뭐. 아, 또 되겠어. 녹음 뭐하고 오늘. 냉동고기. 야아, 그걸 피해 맥스 데미지를? 아, 진짜 나메크 성인만 죽어라 패네. 미친놈이. 버동만 올려주면 되잖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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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아니네. 90 정도만 올려주면 되네. 됐다. 그리고 카드. mina 카드. igi. 음마한 카드 있냐, 하나? 되는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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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기 쓰구요 남은 하나는 기원잠 한번 갈겨줘 가자 다 끝나가서 합체기다 초능력 기공포 초기공포 135 극혐 강해 극장판 애들 강해 343 이렇게 센 줄 몰랐어 둘이 나와서 별로 약할 줄 알았는데 어머냐 차오지 갈 뻔했다 차오지 이제 빠져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솔직히 메카 바로 나왔네 만하면 쳐주면 되네 됐다 어어 야 니가 혼자 다 하는 부분이냐 열심히 때려라 희망이야 지구인 셋이네 사신권 가메하메야 아 니가 하는게 좀 아깝다 이렇게 하자 니가 이걸 잡아 그리고 조기탄을 쓰고 니가 이걸로 사신권을 쓰고 니가 이걸로 에너지파를 쏘고 1칸은 베지타가 때려주세요 좋아요 야 평타 한방에 190이라니 미쳤네 진짜 양심 없네 아 받아주면 하자 세번 때렸네요 너무 강해 버전 너무 강해 지금 1방이야 1방 야 조기탄이 140이라고? 죽었다 너네 이제 죽는거 아니야 이거 맞고? 아 얼굴이 안변했지 643 아 이래도 안변한다고 얼굴이? 사신권 아 진짜 기회였는데 야 643 맞고 얼굴이 안변하면 안되지 에너지파 너무한거 아니냐? 야 저것 반칙이야 너무 튼튼해 아 나 근데 클났다 야무치까지 가버릴거 같은데 두명까지 빠져도 되니까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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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봐 누구였어? 야무치였지 아 천진반이야 천진반 쓰고 쟤도 써 40은 찰거 아니야? 그렇지 어어 야 이거 카드 어 맥스 카드 있네 야 카드 진짜 잘나온다 진반으로 쏘자 쏘고 막 카드 하나 니가 이거 써야겠구나 쓰고 50으로 쏘고 아 이게 뭐니 그 소비값은 쟤로 쏘고 기도해버려 아냐아냐 그냥 때려 때리고 때리고 기공포 야 들어갈 기대도 하지 않아 어 79 아 카드 좀 바꿔주지 방어력 저렇게 경험치 얼마 주려고 이렇게 박식이 들어와 아 근데 카드 혹시 썼나요 저 경험치 카드 썼겠죠? 하긴 스카우터를 썼는데 경험치 카드 안 썼을리가 카드 오래 쌓아서 다 까먹었어 야 버드 없으면 솔직히 이거 못 이겼겠다 어 신용 쓰고 이겼겠다 신용 쓰고 있는 거 다 꼴아먹어서 이겼겠다 야 진짜 세다 좀 바뀌었죠? 한번만 확인해보자 그래도 저렇게 많이 썼는데 이 정도라고 그쵸 치치 카드 치치 치치 바꿔주고 만화가 지금 제로란 말이지 선두 쓰자 그냥 다른 거 쓰나 선두 쓰나 뭐 어차피 선두 얻으면 되니까 파밍할 거잖아 야 보석 풀 피하재 오공 왜? 이거 써라 방울형 됐고 야 너 진짜 잘 찬다 야 너 진짜 잘 찬다 해야겠지 써 그냥 어 써 이번 선 이기면 돼 나 방어 카드 높은 거 봐라 바둑으로 그렇지 300 300으로 가는 기별도 안 오나보다 다음에 1카에 한번 써주면 좋겠는데 야 이제 버둑 이하야 다른 애들은 너무 약해 어떻게 이거 버둑한테 힘 줘야겠어 진짜 버둑이나 오공 둘 중 하나는 줘야겠는데 버둑 줘야겠지 아 오공 줄까 오공이 초사이 될 수 있으니까 오공 주는 게 날라나? 야 너무 세다 진짜 너무 많이 때린다 진짜 인간적으로 앵간히 때려라 저거 뒤집어 치치하면 되잖아 시체 어딨니? 시체하고 뒤집어 그렇지 없을 수 있죠 이제 많아 이제 많아 죽겠어 설마 어 죽이 이번 턴에 죽일 것 같아요 생각에는 아 쓸만한 애가 없구나 아 쓸만한 애가 없구나 에너지 바 쓰고 일단 아 둘 얘네 하면 되잖아 이번엔 끝내라 어 폴라 써서 끝내 방어력이 높네 54 어 치고 어 야 1 1방어력 아 이걸로 되나 한번 더 떨리려나 아 그건 아니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너무 약해 인간들은 나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너무 약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너무 3방이면 나쁘지 않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놈 아 잡아줘 이걸로 어 잡을 데서 솔직히 말해서 어 잡아야 된다 못 잡았니? 400인데? 아 야 힘내 2배 소빔 와 신용 쓰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너무 데미지가 무슨 어 야 엄마가 다 썼어 나 일단 한 번은 쓸 수 있어 여기까진 좋고 이 둘만 채워야지 둘만 채우고 크리딩 써야지 야 진짜 진짜 많이 찬다 아 야 역시 이거 써서 쏘고 할 게 뭐가 있냐 이거 쓰고 그냥 때려 때리고 야 잠깐만 니가 때려야지 너가 너가 제일 꿀리니까 니가 때리고 너 때리고 너 때리고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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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이걸로 때려야지 이걸로 때리고 요걸로 때리고 애매한 것 봐라 아 에너지파 쓸까 그냥 아 에너지파 쓰자 그냥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다르잖아 그래 1카에 그렇지 이러면 이기지 그렇지 500인데 그렇지 127500 야 2단계 프리저가 6만 주지 않았나 와 30이야 29 29 28 28 와 뭔가 업그레어 막 카드만 이제 모면 된다 야 세다 강했다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메모 좀 박아봐 미소 내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겸치로 모은 다음에 등껍질 써서 한번 쫙 올려보자 하아 그 카드 뭐였지 회복하는 카드 써볼까 한번 한 명만 자냐 이거는 에이 뭐야 개찐따네 아 나쁘지 않죠 사실상 이번에 한번 전투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원래 판에서는 뭐 여기선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모을 땐 아니다 이거 좀 파밍하고 모아야지 얼마 다르게 살려봤자 엄청 세기 때문에 다음은 나이도 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이기 때문에 수류를 좀 하겠습니다 수류를 좀 하겠습니다 아 애매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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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걸 눌렀어 오오오 야 대박 A카드 안 준 게 좀 흥미긴 하다 A추가 카드 같은 게 없는 게 있으면 꿀 좀 빨랐을 텐데 버프 카드 다 가져가야 되고 버프 카드가 두 세트는 있어야지 프리즈 잡고 다음 그거까지 할 거기 때문에 특별 이벤트까지 와 이거 좀 많이 빡센걸 풀전 어떻게 될 것 같다 아까 난이도를 보고 버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지금 레벨 쭉 올려주면은 다음이야 아 그만 카드 좀 주세요 카드 주세요 오늘 엔딩 보겠는데 이 게임 블랙 카드 2 하겠는데 이러다 좋아 좋아 어우 지쳐라 어우 지쳐라 아 염란은 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아 찬 거 그렇지 아 아깝다 한번 싸워줘야지 이때쯤 돼서 아 별로 안 좋게 나왔네 기호기 어 강력기가 있네 홀파가 있네 뭐 싸울 수 있는 찌꺼기들이 없구만 만화가 다 애매하구만 아 차오즈 필요 없는데 이씨 아 오즈야 가자마자 선빵 먹고 시작하면 어떡하니 여섯 명 중에서 포컬 받아 세겠지 야 미쳤는데 그냥 몰살인데 야 200 괜찮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야 700 데미지 뭔데 야 합체 기술 생겼어 저런 거 있었어 수루단 수루단 야 뭔 기술인지 보자 소원을 담은 원기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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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마강포 75회 야 야 나 마강포 쓴 거야 마강포 안 썼어 나 아닌데 이거 아니겠지 다른 거겠지 목숨을 건 공격 아니고 아 나 그러니깐 목숨을 건 공격 안 썼네 야 새로운 거 발견했는 거 같다 저 기본 기술 썼거든요 만화 아끼려고 애초에 만화도 없었고 어 선호공 지치 선호공 버덕 선호공 선호반 선호공 없어 없는 기술 나왔네 이거 나무위키 없는 기술 좋고요 죽여 그 정도는 받아내야지 그러지 쟤도 무슨 총으로 쏘는 거 같아 소리가 4,350? 미쳤니? 야 으름납다 으름나오 나 회복 좀 할래 퓨이가 있냐 왜 퓨이가 있냐 왜 아 여기서 멤버 바꿀 수 있어? 어? 아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바꿨지 무천도사 그렇게 센데 아 바꿀 수 있었어? 아 진작에 바꾸게 해주지 아 됐어 무천도사야 야 무천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여기 잔뜩 있는데 뭔가? 난 다신 못쓰는 줄 알았지? 어? 풀 됐네? 들어오는 순간 풀 되는구나 개꿀이네 이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단 말야? 아 아쉽다 아 아쉽다 다 끝나가서 알았어 야 무천도사 저렇게 레벨업 시켜놨으면 이미 진작에 다 달라버렸을텐데 무천도사로 무천도사가 50보다 세지 버덕 정도 버덕 정도이지 않을까?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맥스 가미아미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스펙 기본 스펙은 낮은데 아 알고 알고 할걸 뭐 좀 화약을 먹었겠지? 내부적으로 아 신용 신용 안 썼으니까 신용 있긴하니? 있네 있으면 뭐 진짜 엔딩 보겠다 이거 쭉쭉 올려서 그냥 한번에 가야겠다 어 쭉쭉 올려서 나중에 사자 이거 어차피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개같은거 그래 아 괜찮은 카드긴 하지 그레고리도 좋지 그레고리도 좋지 오룡이가 제일 쓸모없는거 같아 오룡이로 바꿔서 좋은게 나왔던적이 없어 역시 운빨게임이야 야 근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네 갑자기 뭐지 갑자기 왜그래 갑자기 왜그래 아래 아래 바보야 왜 아래야 여태까지 위를 고소하다가 오룡이 오룡이 두개라니 왜 이따위로 나오냐 카드 비싼것 좀 줘봐 돌릴만한 가치도 없어 저거 저거 사실상 회복역할을 하면은 되게 좋은거 아니야 갖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서 카드 두개 박아두면서 경험치도 많이 주고 보스전 한번 하는것보다 저거 열번에서 잡는게 깔끔할거 아냐 아 그만 나와 아이씨 어우 짜증나 나 레벨업 좀 할래 아하핰 니 카드가 없니 없어도 당황스럽네 아 이거 다른겁니다 다른거에요 전에 했던건 다른겁니다 합척으로 쓰면 낫겠지 그렇지 아 너도 너 그거 방어력 낮아서 안되겠지 그냥 써라 아이 야 되게 이게 될라나 이거는 되네 일자리도 되네 역시 개판이야 개판 아 아 버덕은 전것도 있었는데 이거 버전이 달라요 극장판도 많이 추가됐구요 무천도사랑 치치 추가됐구요 무천도사랑 치치가 추가가 됐는데 내가 교체하는걸 몰라서 못썼습니다 그리고 스킬이랑 스킬이랑 스킬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어요 스킬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어요 여기 이 기술 쓰는거 말고 뭐 갖고 뭐 장비같은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뭐 카드 합성같은것도 해서 이것저것 추가가 됐는데 버덕 개사기 아 그리고 에너지파 무천도사가 진짜 센데 내가 무천도사를 안 넣었어 미쳤나봅니다 나메크 성인도 있더라구요 심지어 일반 나메크 성인 이 게임에선 피콜롱 동화해버렸는데 찌꺼기들 데리고 해도 재밌을거 같은데 29 열심히 올리다가 다음건 진짜 세기 때문에 야 너무 잘나온다 야 황송하게 원기옥 아 너 그냥 가격 쓸래? 그래 야 회복이 너무 빨라서 회복을 해버렸어 아 너 너무 애매하게 나왔다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마카드가 없구나 아이씨 마카드가 없니 미기하게 합체기술도 거의 다 풀렸고 망포 쓰자 열아도 써 어 저거 하나는 얘가 쓰시구요 600인데 뭐 이렇게 때려도 이제 엔딩 가까이 다 왔기 때문에 300들어갔는데 죽어야지 그렇지 게리포 왜 썼지 내가 퍼펄버 쓸걸 표정 좀 봐라 순간적으로 많아서 튕겨나갈 줄 알았네 그렇지 일자리 사신권 경포다 파 200 어 잡았네 베이터 30 야 경험 진짜 많이 준다 이정도는 받아야지 여태까지 고생이 있는데 치츠는 저번 버전에도 있었다 그랬나? 치츠를 쓸 수 있는게 되게 적었는데 이제 이 게임이 이벤트에서만 쓸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다음 버전으로 버전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니까 싸이어인편에서 프리즈편으로 넘어가면은 못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게임 내에서 교체할 수 있게 시간의 틈새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걸로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좋아졌죠 여러가지로 그걸 보고도 못 써먹은 내가 문제지 병신이지 진짜 근데 그걸 보고도 못 써먹었냐 내가 하고도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베이지더 카드 왜 이렇게 많아 왜 베이지더 카드가 저렇게 많은데 하필 그걸 선택하니 마광포 마땅히 카드 널러움이었다 너라도 해라 원기옥 나머지는 평타쳐? 발사 그렇지 그렇지 355 광역기인데 304, 350 미쳤어 아빠는 강해 역시 존나 쎄 아직 남았거든요 폭발파 베지터 왕자님이랑 비교 좀 해볼까 하급전사랑 재능있네 하급전사랑 100이라니요 원기옥 오... 오... 이야... 미쳤다리 구리퍼박스 몇개 있어? 4장 있어? 하나 쓰자 이제... 경험치 다시 받아주고요 오 아 순간적으로 너무 기뻤다 사람 마음을 들어갔다 한다 막 오 야 뭐야 오 야 뭐야 고룡이 신수 좋아 회복 한번 하고 여기 들어갔다 하면 회복이 되는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곳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곳이기 때문에 저거 그냥 굳이 뭐 안해도 이거 퇴소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가겠는데 좀 싸우고 올라가야겠다 안 나온다 그렇지 아 그따위로 나올 거야 아빠 포 쏴 원격사 다 쏴 죽여 막 그냥 막 그냥 뭐야 막 카드 두 개에다가 오공 카드야 이거 때려 그냥 아 몰라 그냥 막 때려 쌀아 맥스네 마강포 야 역시 맥빵은 다르긴 하다 버티네 마강포를 맥스 마강포를 경험치 주는 값어치를 해 아 역시 아파포는 안되지 그라치 천 데미지 난 네 자릿수까지 데미지가 뜬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999가 끝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게 되는군요 합체 기술보다 더 세 아버포가 아버지의 힘은 사신권 기공포 아 천진반 나름 나 미래를 보고 있었는데 천진반 바로 쩌리되잖아 역시 인간으로는 안돼 이게 저거 삼눈족이었지 뭐 어찌됐건 안되는 건 안돼 야아 평타 데미지가 저래 29 미친듯이 올라간다 진짜 센 것도 있지만 지금 보내주기가 조금 아쉬워 게임 재밌었기 때문에 약간 더 끌고 가고싶은 그런 그지같은 마음이 날 놓아주지 않고 있어 뭐야 3개야 카드 너는 뭐 광역계도 없냐 기술 이렇게 많은데 어 광역계 하나도 없어 얘는 써 그냥 아 그냥 써 써 조기단 써 조기단 조기단 350? 욕팔파 야아 강하다 물론 자봉한테는 안되지만 확산 에너지파 버두기가 때려주면 딱인데 여기서 확산 에너지파가 더 센 것 같은 느낌 뭐지? 야 걘 아니야 지금은 그렇지 폭발파 600이네 180 하나 남았네 원기욕 원기욕을 이제 기본으로 그냥 써 그렇지 겸치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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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500 갖고와 그렇지 어 신용 아하 아하 잘나왔구요 만족하구요 남은건 찌꺼기들 제거용으로 쏴버려 공 소비량 너무 큰 거 아니지? 인간적으로 별로 세지도 않은 주제 그렇지 맥스파워다 맥스파워다 아니구나 맥스파워력 200 134 173 272 정신 나간 데미 좋고요 프리자군 이렇게 제거하면은 이미 남아있는 놈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랑 많이 잡아서 광살포 아직 폭발파가 남았죠? 3450 야 끝내준다 끝내줘 진짜 아 신용이야? 신용이야? 신용 두개 연달아 어쩌란나 이번에 야 이거 왜그래 갑자기 이럴 거야? 이런 대응은 좀 사양하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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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내가 야 저 확정인데 잘못 눌렀어 미개... 미개에서 너무 야 이거 비카드를 주네 크으... 주면은 받아 먹어야죠 감사히 먹어야죠 이러면 비랭크의 카드를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상한이 늘어나는 굉장히 달달한 카드입니다 무조건 깬 것 같은데 이거는 100% 한 번에 깰 것 같은데 첫 카 이상하게 잡아서 깰 것 같은데 뽀뽀가 없는데 마침 나와주네요 신? 에이 A랭크 카드는 차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쓰기 때문에 어 스카우터 어 야 야 스카우터 두 장 이건 꼭 차있기 때문에 추가금으로 나가죠 야 카드 너무 좋은데 아 아직 부족하다 어 음 찰 거 많다 빨리 인카운터도 하나 됐으면 좋겠어 적들 야 미쳤어 야 오늘 진짜 한 번에 가는 날이야 안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수는 좀만 해서 가도 되겠는데 수는 좀 하게 나와봐 카드가 너무 잘 쌓였어 다 나와 그렇지 도도리와 둘 귀의하나 확산파 그렇지 깔끔하게 쓸자 조기탄 대형 원기욕 대형 원기욕 어 가윽기도 없어 오고기는 어 650 조기탄 그렇게 칭찬을 했거늘 역시 더러운 싸이어인들에게는 안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거든 타고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거 아니겠어 274 1 41 62 62 지금 버덕이 넘사벽이지만 이제 오공이 슈퍼사이언이 되면은 훨씬 셀겁니다 아마도 여기 믿어요 나는 딜 세다 5,000 한 장 더 한 장 더 아직 한 사람 남았구나 아 오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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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늘 끝내라면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어차피 레벨업 해야겠어 아 아 아 더 필요하다 솔직히 이거 더 돈 더 모아야 된다 이기려면은 더 모아서 한 번에 사서 쭉쭉 땡겨서 가야 된다 이거 겸신 별개로 치고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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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고리 그레고리 나쁘지 않지 썼으니까 전에 아 아 염라 필요한데 나 염라 치치 필요한데 나 아 아 아 아 지렐맞게 나오는거 봐라 오우야 자꾸 사람 설레게 한다 카드로 나 봐 나 봐 몬스터들을 다 이 섬으로 온 거 아니었어 남의 섬에 있는 모든 악당들 안 나오기로 한 거야 그렇지 됐다 이건 쓸어야지 이야 뭐 때리니 개뜬금 없이 악에 죽여서 죽었네 그럼 40근 죽었냐? 야 이거 뭐 가차 없구만 가차 없어 29 야 왔다 흐름이 온 줄 알았는데 안 될 땐 안 돼 더 모아야 된다 칠칠 카드랑 염락카드랑 우마한 카드랑 회복 카드 남은 거 전부까지 다 사야 되니까 무시무시하네 무시무신 B카드도 늘었으니까 상안도 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여기서 풀카를 다 챙겨 가야지 마지막 엔딩인데 이제 포룡가가 없는게 좀 흡니다 전에는 프리자가 포룡가를 줬었는데 전버전은 쉽게 깨라고 왜 자꾸 도박소를 띄워 아 왜 저 잘 좀 나와봐 아무도 안부잖아 아 잘 좀 나와봐 그렇지 이정도 나와줘야지 카드 다 해놓은대로네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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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먼저 버덕부터 좋구요 아 잘 버린다 갑자기 300 죽었죠 저건 원기옥하냐 아 개양권이구나 개양권 어설틀 242 하여기 벽괴로 크게 차이 안나는 데미지 들어가는게 둘 셋 셋 그렇지 깔끔하다 깔끔해 요것도 세번 드디어 엔딩이 다가간다 진짜로 카드도 모아가고 끝나가야지 조기탄 조기탄 쟤 뭔데 강엽게 세드나 쳐먹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했냐 용포 야 뭐야 쟤 정체가 뭐야 겔리포 죽었네 5,700 와 얼마나 올려야 되는거냐 얼마 안남았는데 4번 잡으면 올라가네 사자 그냥 3장이랑 우왕 우왕 한장이랑 구름 업무 무조건 필요하고 푸활까지 전투로 주는 카드가 얼마나 나오더라 어우야 아우야 어우야 어우야 아우 벌써 두시간 지났다 슬슬 제가 갈대가 되다 진짜로 많은 노력을 했어 아 아 그걸 왜 아 그걸 왜 건드니 그렇지 엽노 왔다 왔고 런치 왔고 아 아 하나만 더 왔으면 됐는데 어디로 가도 되겠는걸 싸우러 아 엽노가 너무 없다 아 다른것도 맥스까진 아니고 어 아 없지 스카우터 좀 팔아야겠다 스카우터랑 아 아 엽노 일단 세장 쟁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닌 봐야지 맥스 카드 채우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아 아 전투를 좀 해서 브리퍼를 리셋을 한번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나오니 그렇지 브리프 리셋 가자 6명이나 되니 마카드 3장이야? 골티리네 그렇지 데미지가 저게 크리링의 데미지라니 그 정도 나와줘야지 그렇지 왜 걔야 분명 뒤에 있는 놈으로 고르지 않았었나? 그렇지 아 그 정도는 이거 맞으면 다 갈 것 같은데 한 번에? 맥스파어인데 240 260 170 마강포까지 야 31? 30? 피콜로 30이라니 그래 피콜로 정도면 30이어야지 빠르게 3번 돌고 거북이로 업글하고 카드까지만 딱 컨트롤해서 카드를 여기서 컨트롤할 필요가 없구나 너무 약하다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안 되신다 합치기가 필요가 없다 282 282 원격 광살포 한방 애매하네 얘는 뭐 한방이겠지 뭐 방어력인데 무조건이지 그렇지 너무 세니까 어이가 없네 부분도 그렇지 어 애매하네 조금 바로 까라치역 으흐흐흐흐흐 290 아 이거 헤디야 뭐야 시청자서 한 명 있다고 뜨는데 왜 여덟명 여덟명 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나 이제 트위치는 이해가 안 돼 지옥의 수련도 끝나간다 그렇지 3900 한번만 더 하면은 이제 회복하고 하면 된다 한번만 더 덤벼라 마지막 불꽃을 태우자 그렇지 한번 쏴봐 저렇게 카드가 잡힌다고 복음 카드 하나랑 아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걸로 하면 되지 그렇지 가라 마광포 잡아주고 조기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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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묘 타임묘 개양권을 40번 써야 되는구나 그럼 안되지 개양권 40번은 어떻게 써 전력전을 한 10번 해야 된다는 건데 야 화려한데 삼천 회복하고 하면 된다 회복하고 카드 깐터를 하면서 야 마카드도 하나 있네 정말 잡고 싶게 나왔지만 포기한다 아야 뭐 어디 가니 곧따루 나올거야? 곧따루 나올거야? 아 너무너무 잡고 싶게 나와 카드 이제 해서 가야되는데 그거는 하자 그 카드 뭐 있어 꼬부기 얼마나 들어있니?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ience noise 시간 oot 마이오 excell пойд 우리도 들어있고 생각 mart 어이구 어디 어공이 올려야겠지? 어공이 6자리네 3개 6개 3개 강 대터스의 짐 5035댐 무조건 무조건 카드로 가네 상위카드 간다 그렇지 맥스카드 좀 줘봐 아 진짜 드럽게 안주네 쇼싸이어인 얼마나 강해질까 저 레벨인데 싸악 하고 지금 스탯이 스탯이 풀렸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거면 푸알 사야지 아 푸알도 못 사네 비기한 녀석 존나 비기하네 푸알 아휴 비기하다 비기해 아 카드 미기하다 미기해 미기하다 카드야 막 카드 나왔어? 나쁘지 않다 아니 저거 어쩔거야 저거 어 여기도 시간의 틈새가 있어? 시간의 틈새에서 카드 세이브 하고 와야겠다 아이씨 맥스카드 짓고 좀 아니지 방일은 양심 있어야지 방일은 아니잖아 다 교체해버려 여기 전투가 안걸리기 때문에 교체하기 정말 좋죠 그렇지 나갔고 하나 나갔고 바로 나오네 계속 할걸 아는구나 그렇지 아니 저거 살짝 애매하다 솔직히 첫선이 가장 예쁘게 들어갈텐데 애매한 카드가 좀 나왔네 합체기 하나는 있어야겠지 그래도? 막 카드나 오군카드 메카로 빨리 빨리 갖다 맞춰 아 베이터카드 별로 필요 없는데 최후의 결전이야 잘 생각하고 하자 분명 빅렛이 떨어질거야 나한테 기도해 기도해 제발 좋은 카드 나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카드가 오군카드 걸렸거든요 저게 제일 안좋고요 베지터카드도 안좋고 왜 또 오군카드야 미친게임아 랜덤이잖아 낄때마다 자꾸 이럴거에요 마지막에? 확 올라오게 아이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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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야 마카드라고? 마카드라고? 잘 생각해보자 프리저 일단 넌 프리저고 그렇지 버독이랑 지금 돼서 호환되는거죠 그때 그 사이어인 살아있었단 말인가 복수하기 위해 되돌아왔다 이런식으로 자 일단 브리프 박사를 꽂아줍니다 스쿠아톤 당연히 안통할테니까 쓰지 말고 초신수를 오공에 주자 같은편이 한명 죽으면은 내 기억이 받아 죽으면은 이게 됐던걸 기억을 해요 슈퍼사이언이니 저한테 카드 다 쓰긴 너무 아까운데 내장 내장밖에 없는데 아끼자 이거는 아껴 아껴 초신수 하나면 돼 오군카드가 없어? 아 그랬어? 오공카드가 없어? 아 오공카드가 없었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샌코 쓰고 아팠어야죠 쓰구요 조기현참 오공은 솔직히 걸러도 돼 한바 2칸에? 가자 조기현참 마지막에다 프리이저 마지막에다 프리이저 마지막에다 프리이저 스피릿 스피릿 500 세긴 하네 슬러그 보다 사제공격 사제공격 263 갤릭포 자 두개 썼죠 사제공격 에스코릿 에스코릿 두개 썼죠 두개 남았죠? 아 아 의외로 버틀만하다 의외로 의외로 버틀만하다 의외야 의외로 버틀만해 이거 뒤집어야된다 어 이거 뒤집어야된다 솔직히 이거 뒤집어야된다 솔직히 이거 뒤집어야된다 런치에서 황금런치 황금런치 뒤집어 수피력이 더 나아져 황금런치 위에 런치 카드가 있을겁니다 여섯 장이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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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쓸 수 있을거야 자 자 보자구요 원기욕에 일반공격 쓰고 되는건 확인했고 마나 회복해야지 무조건 사이언인어택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이언인어택 먼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써 원기욕 원기욕 일반 신... 사신공기공포 너가 때려 너 죽어 그리고 때리고 때리고 죽어 그렇지 게리포 방사함 괜찮다 그렇지 244 별로 안들어가네요 그게 혐의네요 사신공기공포 그리고 척 93 야 튼튼하긴 드럽게 튼튼하다 300 300 어 좋아 300 좋아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 턴만 봐도 600은 들어가는데 어... 제발 오공만 때려주세요 제발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공은 안 달거든요 만화 5밖에 안 차네제 비열한 녀석 개양권 가메하메하 개양권 가메하메하 아이구 염라 써야된다 염라 염라 어딨니 염라 어딨니 아까쯤 염라를 써야된다 마나 회복으로 얘만 올려주면돼 얘만 올려주면돼 개양권 개양권 가메하메하 아냐 개양권 쓸까 그냥 아냐 그냥 가메하메하 써 어 써 그냥 쓸 때 써야지 쓰고 남은 카드는 야 나왔다 초능력 기공포 초능력 기공포 그리고 마크 하잖아요 써 야 피했어? 그걸 피한다고? 미친놈이네 야 제발 제발 합체기술 쓰기 직전에 죽었어 흫 미친 미친 게임이씨 신으로 살릴까? 죽는건 아직 오바예요 얘한테 신경 쓸 생각 전혀 없거든요 얘가 짐보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슈퍼사이니 돼야지 짐보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잘 피한다 그렇지 그렇지 슈퍼사이언잇 짱눈 됐어 아 눈봐 용서 못하다 용서 못하다 프리져 자 용서 못하는 와중에 한 명 살려주고요 선두나 오빤데 된 데 가능? 야 된 데 데 못 살리냐? 아 아 잠깐만 선두냐? 선두를 살려야 돼?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야 된 데 하나 날렸네 필카가 필요하다 하나 뒤집어야 된다 아 이제 오공카드가 쓸모가 없어요 저 피치 써서 뒤집어야 되고 얘를 일단 쟤만 뒤집어야지 그리고 싸이어 쟤 써야되나? 한툰 넘길까? 아니야 이건 염나 써서 그냥 쓰자 어딜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나 이제 죽으면 안되죠 죽을 필요가 없죠 좋았다 공 강력히 보이는게 있어 마강포도 준비해 페스터도 좋아 야 방어리 높네? 스피릿 250 슈퍼 싸이어인 가메하메하 225 야 뭐야 버독이 더 쎄? 소비량은 똑같은데 그런거 있어 많아 많은 양이라도 많아야 된다 오공이가 50인 그래도 450관계 어딨냐 평소 540에 600 600 600 600 600에 꽂고 50인거 많아도 꿀리네 50인거 더 약하네 기본 스펙은 좀 높겠지만 데미지가 안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어 큰일났네 어 큰일났네 나 이거 소비 더이상 하면 좀 곤란한데 일단 두개 저거 싸이어인 카드잖아 저기 오공 카드 그러면은 쓰읍 쓸 수 있을거 같은데 그 합체 기술을 쓸 수 있고 염락 하나 필요하다 염락 야 염락을 내가 더 쟁여왔어야 되는데 뭔짓을 한거냐 120이네 5 적네 5 그리고 이제 초능력기 공포 쏴주고 쏴주고 마 카드가 광살포 쏴주고 그렇지 5 카드야?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아까 저 사면타 맞아서 죽는 기적같은 일만 없으면 에너지파 270 어 진짜 웃기지마 어 웃기지마 진짜 미친놈이야 그래 그래 1방으로 맞는거냐? 스피릿? 야 1방으로 스피릿 좋죠 죽어라 좀 630이나 야 얼굴도 안찌그러져 미친놈이야 합체 기술 이걸로 합체 기술은 다 썼죠? 4종 6도 썼으니까 아 찌그러졌다 야 그렇지 역시 마무리는 천진반이구만 멋있고 싸이어인의 왕자같은 소리하고 있는게 찐타 흠흠 자 생각하자 방어카드를 줘서 올리고 방어카드 있어 치치로 올리고 한번 막 카드가 3장이란 말이지 3장이나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한 장을 치치로 바꾸자 그리고 하.. 차가 아까운데 아 하나 쓰자 그냥 어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마나 해볼게 어차피 다음까지 유지되잖아 베지터가 문제네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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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 센.. 센꼬 어 나 저거 사전거 안썼구나 사신건 기공포 됐어 죽어 좀 죽어 아 400 야 진짜 제대로 들어간다 이거 150 사제공격 500 550 이미 야아 6.. 800 여기다 슈퍼사이어인 가메아메아까지 싹 야아 1150인데 안 죽는거냐 찌그러진 상대 1150 먹었는데 저 대체 몇이니 1200 먹었는데 안 죽는거냐 하.. 미쳤네 진짜 야아 오버니 버틀만 하잖아 솔직히 살만 하자 먹고 살만 하잖아 오버니 저 카드는 전부다 쟤네들 만화를 위해 써야돼 에너지파 에너지파 그냥 그냥 쏴 그냥 쏴 쏴야된다 아 쏴야된다 쏴야된다 가라 제발 폭발포만 아니면 돼요 아아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아아 아 베이타 진짜 약하다 베이타 왜 저렇게 약하냐 진짜 야무치 수준이야 그치 그치 오공좀 때리세요 오공좀 그렇지 그런 애 때리란 말이야 잘 찾는 애들 그렇지 그런 애 때리란 말이야 그래 버틀면 하잖아 근데 그런 애들 때리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많이 때리니? 다섯 번 때리니? 한 턴에? 폭풀파괴 쓰고 죽을 때가 된거 같다 발악하는거 보니까 85 89 야 120 280 400 야 잠깐만 너무 센거 아니냐 400이야 400이야 450이야 1방인데 야 잠깐만 그 죽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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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 탈에 쓰려고 보다 안 좋네 아아 잡았다 브리저 해치워버림 브리저 해치워버림 왠데 베지타가 사라짐 하아 너무 강했어 하아 너무 강했어 솔직히 중간 보스인 주제에 베지타 가카로또 나도 싸이어인의 진정한 힘을 손에 넣었다 봐라 봐라 이것이 슈퍼베지터다 더 약해보여 한타까리 하자 야 뭐 어때 처먹은 새끼야 하핳 야 겸치 했지 얘는 차원이 다르게 세요 그 강력한 프리자와도 차원이 다르게 세기 때문에 베지타 슈트 전부 입혀주고요 베지타 몇 명이네 대체 그리고 베지타가 빠졌죠 나름 그래도 중위권에 있던 녀석인데 베지타가 중위권이었구나 그러보니까 아 초신수를 내가 잃은게 너무 크다 오공 버독 피콜로 아무리 천진만을 좋아해도 여기서는 구별해야 돼 여기서는 안돼 여기서까지 나를 순 없어 전술수는 해놨기 때문에 그냥 쫙 입혀버리면 되죠 만화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9인 상태로 만화를 풀로 채울 수 있는 마다 채우는 거 다 썼어 다른 애들 약간 부족한데 체력 채우는 거로 좀 채워두자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 괜히 아끼지 말고 애매한 지금 다 매개 치우다 치우다? 치우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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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아메아 스피릿 마파 평 평 평 방어력 1위야 제발 제발 내가 먼저 때려줘 공기 1위니까 먼저겠지 100에 오잇 잘 들어간다? 설마 700 기대할 수 있는 거냐? 640 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740 벌써 아 그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어? 1300 1300 1300 들어갔죠 이번 턴에? 아 제발 오반이 안 돼요 502 좀 펴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죽이지만 말해주세요 아 근데 야 포클보 아니지? 제발 진짜 아 미친놈아 아 아니잖아 이거는 신용은 아껴야 된다 솔직히 이거 버프 걸었는데 저 정도는 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양심문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체력 그냥 회복시켜주는 거 회복시켜야겠다 가장 낮은 놈 누구야 고바니? 다른 애들 버티겠지 말아서 뭐 도사님 도사님 야무치도 아.. 미기한 야무치도 올려주겠다 야 이렇게 이따위로 나온다 카드가? 우마왕 우마왕 써야돼 이거 우마왕 써야돼 마력은 있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버독이 오공보다 강해 슈퍼사이어인 오공보다 너무 아빠의 힘을 위대하게 둔거 아닙니까? 사료법이 안 통하는데 쓸 수 있죠? 에스콤보 다 초기화됐죠 지금? 오공 기반 에스콤보를 몇개 못쓰는게 아쉽긴 한데 아아 삼백 아 삼백 아 천삼백이었지 천육백이지 천구백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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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미 이천 들어갔어 아 저거 갤릭포다 어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먹을만해 아 이것도 갤릭포다 아니네 애들 이렇게 되네 이미 이천 들어갔고 가자 야 체력 대체 몇이야 그러면 야아 이천이백 일단 들어갔고 이천이백 일단 들어갔어요 무려 마카드네 싸이어 잉카드 하나 고민되긴 한다 이거 운망쓰자 아끼지 말자 지금 써야돼 운망쓰고 마지막 운망써주고요 치치 음 저기 타격할 수 없어 치치 써야돼 쓰고 만원 채워야죠 푸알 한장밖에 없어 만원 채워 어우야 너라도 나머지는 체력만 차면돼 나머지는 체력만 차면돼 차오즈 기술 못쓰지 이번 턴은 못쓰지만 다음 턴 쓸거 아니야 에너지퍼 쓰고 쓰고 베지타가 없으니까 저 카드가 인이어야 아 아 이거 카드인데 이거 쓸 수가 없네 일단 일단 넘겨야돼 이거 아 왜왜 얘를 넘기니 일단 이렇게 넘겨 어 니가 일방을 해 어 아 이거 크리링이지 어 크리링으로 쓰고 니가 싸워 어 카드 올려서 에너지파 2200 들어갔었죠 2450 2500 50 좀 안되게 어 이야 2900 아 피했어 미친놈 이제 좀 소모전 해야겠다 한번 쭉 갈아엎어야겠다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냐? 어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냐? 여기서 이제 약간 값을 제쳐두고 일단은 쓸 수는 있다 초능력 기공포 쓰고 하나씩 기타이어 해야지 쓰고 싸워 그냥 맥스 파워가 있네 얘는 싸워 그럼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야 맥스 카드도 변했다 뭐야 2950인가? 얼마까지 쎄치나? 뭐라 2950이겠지 뭐 좋아 3100 3카? 맥스 카드 망한거지? 3250 3250인데 이렇게 안단다고? 기아포 3300 야 3300 3300인데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했어 미친 새끼 이건 써 이거로 써 3300 3300 3300이었나? 3300이었겠지? 어 그랬겠지 뭐 몰라 3300 아 카드 이때로 나왔다고? 하 써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써 3370 야 3370에서 3350정도에서 얼굴 깨끗이 지나보다 아 4천 되나본데? 4천 넘겠지 5천 되나보다 5천 야 폭풀파니? 하지마 폭풀파지 야 미친놈 미친놈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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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말자 5천 이라고 치면 되고 잡을 수 있다 이거 솔직히 지금 신용 써도 잡는다 쓰자 가라 신용 가라 죽었다 아니야 그냥 갈겨 마지막 남은 우망 썼는데 그냥 갈겨 그래도 몰라 아니야 이거는 좀 봐주면서 갈기자 이걸 야 이거 갈겨 그냥 그렇지 너도 너도 이거 갈겨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 안 쓴 게 있을 거야 사신공격 안 쓴 것 같거든요 안 썼죠 쓰고요 사신건 기본포 쓰고 때려 어 때려 그렇지 아 미친놈 자고 더럽게 잘 피하죠 사신건 귀공포 배 만지고 있는 거야 아프다고 사제공격 타 타 타 타 타 그렇지 200 많이 뜬다 야 진짜 세긴 하다 예쁘게 들어왔죠 어 이거 버틀만 하죠? 버틀만 하죠? 걘 좀 아닌 듯 만화가 없나봐 만화가 없나봐 하아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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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조기원탄 썼고 썼고 쓸 거 없어 이제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할머니 어디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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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 있어? 세 장 있어? 할머니를 활용하면 돼 엎어 엎어 어디서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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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카드 어디서 런치? 엎어 엎고 가자 에너지파 스피릿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이거 마감고야 지금 꼬라 박아야 된다 야 뭔가 또 사신권이 안 들어갔다 저기 소모가 한 묶고 살라면 묶어야 된다 가라 이제 보내줘 제발 좀 어? 방울이 왜 이렇게 높아 또 370밖에 안 들어가잖아 버독 진짜 강하긴 하다 버독만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버독 너무 센데 근데 아 그거지 아 그거였어 역시 상도적도 없는 공격 노답이죠 모발이 숨도 못 쉬죠 벌써 저번에 죽었죠? 저번에 죽었죠? 저번에 죽었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염체 안 죽었는다 이 싸움은? 진반이 죽니? 진반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사신권 경포다 가자 살았다 아직 모른다 얼굴 찡그러진 놈한테 질순 없다 그렇지 살았니? 차오즈? 누가 죽은 거야 그럼? 오반이 죽었지 아 오반이 죽었지 야 오반이 마너 저렇게 많은데 죽으면 어떡하냐 마너 채워야 된다 가진 거 다 써서 마너를 채워야 된다 그렇지 분명 안 찰텐데 마지막 힘을 불태워야 돼 카드 바꾸는 것도 쓰고 나중에 지금 말고 할아버지 공격하면 할아버지 공격하면 막아주는 거고요 자 가자 영혼을 불태우는 부분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너무 불안하다 하지만 싸워야 된다 하지만 싸운다 포컬 범 안 맞으면 돼 제발 진짜 공일자리 카드로 막았네 미친놈이 두 번 연속 중첩 될 텐데 잡았니? 구만? 오반이만 경험치 못 먹었죠? 아아 보독 집에 갑니다 우리 에이스 돼서 오반이는 찐 왕따 시켜 꼬맹이가 어디서 경험치를 먹을라 그래 수련이네 3시 38분이야 미쳤어 3시간에서나 이렇게 많이 했었나? 전투 한 번을 한 시간 한 거야? 와 미쳤는데? 내가 50분이네 벌써 한 시간 됐는데 빨리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오공이는 떠나가는 아빠를 보며 보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RPG 하하 이렇게 해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풍조가 기어나오고요 포름가 기어나오고요 개왕의 재취로 오공과 프리자만 남의 그 성에 남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1대1이야? 이길 수 있니? 이길 수 있는 거 맞니? 어 신 카드들로 다 바뀌었어 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다음 버전으로 다 가게 되면은 이제 미완성 버전이죠? 어 별도 약간 변했죠? 아마 이게 끝까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정도 하나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카드가 너무 구리네요 인간적으로 쌍놈의 거 나온 거 같은데? 발사 어 약간 흔들림이 있고 야 1300? 이것이 고쿠냐? 다 피하는데? 어? 데스사이즈였나? 뭐였지? 다 피하고요 맥스 슈퍼 가메하메하 본노의 슈퍼 가메하메하 다 피하죠? 미쳤죠? 레벨은 적용되나보다 0치 먹은 시점으로 다 피하죠? 반드시 이기게 해주는 이벤트인가 봐 삼방에다 맥스 에너지파 6840? 야! 나메크 성은 파괴되어가고 오공은 탈출을 위해 프리저 우주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오공과 프리저의 행방은 하면 지구에선 드래곤볼의 힘으로 보름가의 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개왕에게 해설을 듣고 있는데 오반이 표정에서 아빠가 죽어서 그런지 분노가 묻어나네 야 다른애들 표정이 아주 두께 가득 찼는데? 오공은 열심히 싸워서 프리저스무지만 죽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끝이 났구요 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음에 이제 인조인간편에 예고편까지 나왔었네요 이게 0.8 버전의 추가 버전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 RPG 0.8 버전까지 끝이 났구요 나중에 뭐 인조인간편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죠 버전업을 시켜두면은 처음부터 해도 이제 S콤보의 횟수는 계승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천도사 같은 것도 키워보고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구요 재미 즐겼구요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아 좋다 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다른 게임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이 게임으로 다시 볼 수도 있구요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습니다